아이랜드 아이블랭크 인터뷰 본 영상은 아이랜드 지원자들의 심층 분석을 위한 인터뷰 영상입니다.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김선우, 김윤원, 김태용, 노성철, 니콜라스, 니키입니다. 파트 1 소개 나의 이름은 김선우이다. 나의 이름은 김윤원이다. 김태용이다. 노성철이다. 니콜라스입니다. 니키입니다. 불같음? 밝고 활기차합니다. 긍정이다. 밝은 아이. 칠. 중?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? 나는 치타이다. 토끼. 강아지다. 좀 네. 귀여운. 다음 질문. 패밀리. 갓. 헬츠. 벌레요. 벌레. 너무 싫어. 파트 2 상황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했다면 떡볶이를 먹겠다. 너무 맛있다. 쌀밥? 네. 그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. 회를 먹겠다. 치킨을 먹겠다. 시리오. 만두를 먹겠습니다. 집을 사고 싶습니다. 땅을 사고 싶다. 땅. 집. 마카롱을 좀 사서 먹고 싶어요. 음악을 할 수 있는 작업실 하나. 집을 사고 싶다. 집. 마카롱을 줄 것이다. 돈을 줄 것이다. 먹을 것? 달콤한 무언가를 줄 것 같아요. 신발을 줄 것이다. 아 신발? 시계를 줄 것이다. 친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꼭 줄 것이다. 롯데워드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.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 다음 민트 초코맛을 먹고 싶다. 민트 초코 너무 좋아해요. 요거트 맛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. 초코, 치즈, 치즈맛. 녹차 맛을 먹고 싶다. 망고, 바닐라, 아이스크림. 초콜릿 맛을 먹고 싶습니다. 파트 3. 음악 폴 김 선배님의 비. 사운드 뮤직송. 유스라는 곡입니다. 빌랄리시의 벨레이크. 라라리라라이다. 아니, 맞다. 모르겠다. 민물장어의 꿈. 너무 좋아요. 이상으로 아이랜드 지원자들의 아이 블랭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Mnet 아이랜드에서 지원자 23인을 함께 지켜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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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